안녕하세요! 아라! 여기는 이렇게 보여도 공항입니다. 이번 연도 두 번째 해외여행을 가게 됐어요. 저희는 오사카로 떠납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고고! 갑니다! 지금은 아침 8시! 저희는 오사카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신사가 엄청 길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서 한 1시간 걸렸고 지금 호텔에 짐을 맡기고 점심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지금은 1시 반 정도 됐습니다. 아, 혹시 45분에 여기 도착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맞아. 얼른 허기를 채우러 가보도록 합시다. 여행의 8알은 먹는거지요? 언니 18이잖아? 18! 19! 한국어로 요렇게 색했어요! 이렇게 색했어요. 요렇게 색했어요. 세우 All! 이건 제가 치킨 스페셜 매운맛으로 시켰어요. 알가미는 새우 양이 많네 이거 뭐 있었네? 맛있어? 제가 개인데 이번엔 피에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매콤한 건 사실 기대 안 했는데 매콤하네 매콤하네 맛있어 면 진짜 쫄깃하다 국가 한번 드셔보세요 매콤하네 위에 새우 작은 거 같아 섞으니까 긁어졌네 긁어졌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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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기대된다 태우치피아맨 두개 생어 많이 난데 계란 고기 고기 저거 한번 먹어봐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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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가루 향이 확 나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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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매력있어 완전 에비에비하다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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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약간 일본 가정식이었거든요 코히를 마시러 왔습니다 코히 짠 치케맨은 어떠셨어요? 치케맨은 나쁘지 않았어요 쏘쏘 괜찮습니다 코시도 좋았다 알검님은 피시죠? 피 저는 제2 정말 진단 이러고 있는 것보다 당신도 피야 커피 진짜 맛있다 커피 맛있나? 제거는 산미는거고 언니는 다크 초콜릿만 나는거 시켰는데 이거 내거 산미는거 진짜 맛있는데? 오 근데 저는 이번에 알검님의 여행 에스티로 하고 있는거에요 아 그래요? 네 즐겨주세요 즐기고 있잖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이런 여행에 불만 없습니다 아직까지 진짜 다크 초콜릿만 저거 써먹으면 다크 초콜릿이라고 맛있네 커피 맛있다 이거 진짜 초콜릿 맛있네 이 것도 진짜 맛있어 내 것도 진짜 맛있어 저 너무 진해요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거든요 마셔야된대 그리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겠네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나비님들도 많이 만났어요 맞아 너무 반가웠습니다 한 6분 만났어요 숙소 도착 체크인 많이 하네 시각 숙소 도착 야경 여기서 보면 되겠는데 래기 앗 따라따랭니다 오 오 오 일본 집 냄새 o 좋습니다 저희도 테라스가 있네요 우와! 여기는? 아 여기는 화장실 그리고 여기는? 아 여기는 세탁기 세탁기랑 오 욕조 샤워 여기 앉아서도 씻을 수 있다 아 주방 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전자레인지 냉장고 물 또 있네 물 있어요? 어때요? 어때요? 술상 어때요? 여러분 술상 공청도 있고요 공청 북박이장 북박이장이고 패브리즈도 있어요 패브리즈 그리고 여기에 빨래를 걸어도 되겠다 오 좋습니다 트여서 좋네 이제 쉬다가 저희가 네 벌써 거의 15,000포를 걸었어요 너무 피곤해 벌써 피곤해 조금 쉬다가 이제 또 해가 지면은 또 살아 다시 나오기 때문에 어둠이 이제 지면은 저희가 또 살아나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한 잔 하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에 못 잔 잠을 쪽잠을 조금 더 자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밤에 대하여 나왔답니다 저는 풀매를 했고요 술을 먹으러 가려고 풀매를 했답니다 술 먹으러 가면 화장 바로 지우잖아 네 어지럽다 풀매를 바로 지우시잖아요 오늘 첫날이라 가지고 스무스하게 네 하루를 보내려고 오는 길에 아까 웨이팅이었던 가게가 있었어요 맞아 현진 분들이 엄청 줄을 서 계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눈여겨봤다가 지금 한 번 슬슬작 가보려고 합니다 들어왔다고 이게 유명하대요 이게 이렇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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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안에 손님 좀 있다! 오전! 좋습니다! 좋습니다! 맛있어! 모찌리 도구같아! 오! 도구같아! 위에는 도리 된장 같은 것입니다! 아우! 짭짤하네! 아우! 맛있어! 우와! 우와! 머리는 튀겨주셨어! 오! 스고이네! 스고이네! 오! 오! 새우! 엄청 통통합니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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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세요! 봐라 메이크업 바르지 않지? 오! 또! 내 안경! 또 내 안경! 나 핵트고무고 속눈썹이 다 떼고 있다고! 네! 오! 오! 너무 맛있겠네! 네! 새우 먼저 먹자! 방어부터 먹어야지! 오! 생선의 때깔이 장난이 아니에요! 방어도 미쳤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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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선생님.. 오!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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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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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나 왜 블로그 후기도 없더라고. 맛집인 것 같아. 응, 진짜. 아까 한바퀴 둘러보기 잘했다, 맞지? 응. 너무 맛있어. 머리카락이 너무 맛있어. 어우, 따뜻해. 와, 찌릿도 미쳤다. 아, 진짜. 살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 간대마자에 입맞아. 와, 대박이다. 응. 진짜 맛있다. 맛있어? 응. 맛있어? 아, 김지가 맛있어. 응. 왜 소금이 살짝 풀려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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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왔다. 응. 응. 근데 이거 근처 오시면 여기 와보세요. 가만히. 점심으로도 좋고. 응. 별거 없지. 우와, 이거 내장. 와, 진짜 높. 진짜 맛있어. 점심에 줄이. 산지인데. 진짜 맛있어. 있더라고. 그래서 얘. 육구제비가 또 눈여겨봤어. 오이인가 봐. 오인데. 여기 롤리랜장이다 롤리랜장 먹어봐 이거 먹고 약간 튀김 먹고 지금 지금이잖아 저는 평소 세계만 원세트 시켰습니다 너무 맛있다 완전 미쳤다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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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냥 달라있어 사시미 세트 많이 드니까 거의 케이블 하나씩 이게 있더라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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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제가 시킨 거 이렇게 세 가지 이거는 200개 가성비가 좀 좋은 거 같아요 맛있어 싫어 나는 이갑니다 고마워 지금 시작하던 날 땡 수고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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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지금 Theo 옷이 included 감사합니다 이 시각은 정말 드시네요 진짜 드시라고 해서 너무 드시네요 내가 딱 먹어야지 네 하늘은 세계부터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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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가 엄청? 응 이 계란말이 삶은 계란맛이 진짜 많이 나는거 선물로 엄청 우유해 응 가마새나 이건 다 풍부하고 응 응 니크포테초 우와 뭐야 소고기 많이 들었어 고기 많이 들었어 육즙 봐 이거 감자랑 소고기 고기가 가른게 아니네 그러게 감자 이건 감자고 이건 소고기입니다 저는 이제 다 먹고 나왔습니다 너무 저렴하게 나왔어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게 아까 사시미 시킨거 모든 사시미가 한국돈이 18,000원이었어요 그래서 편의점 털려고요 오늘 아까 보다가 편의점보다 요리가 나은 것 같아가지고 여기 맨 빵도 맛있네 또 틀렸네 호빵맨 호빵맨 세일한다 40평 여기는 약간 마트같은 것 같아요 요런거 와 오므라이스 비주얼 쩐다잉 드동 이런 것들 세금이랑 꼬메 이거 진짜 많이 먹었어요 맞아 이거 우리 진짜 많이 먹었어요 한번 둘러볼까요? 어 당구 아 이거 아니다 난 반장구 어 이거? 이거 싸다 싼데? 처음도 안하는데 이거 하나 사야겠다 냉동 슈퍼 이거 완전 슈퍼다 마트요 마트 이 기분은 마트죠 슈퍼 오 마시는거 진짜 많이 판다 아이스크림 너 푸딩 있어요 푸딩 나 푸딩 있나? 난 푸딩 별로 안전한데 오 슈 슈는 맛있겠네 이거 아 아사히 이거다 이거 아 그래 그래 이거다 이거 이거 저거 하나 어 이거는 빨간색 뭐야 아 똑같은건가 세오 갑세오 세오 술은 요렇게 요렇게 요거 냉동실에 두켓 넣어놨다 지금 바로 먹을거 이거 먹고 네 안주는 요렇게 샀습니다 가볍게 가볍게 귀엽다 아까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거 너무 궁금했거든요 아사히 생무회 응 우와 오 두 와 고품 짠 짠 짭째름하네 이게 좀 미지근할수록 더 거품이 많이 생긴대 음 아 어우 짭째름하네 이게 좀 미지근할수록 더 거품이 많이 생긴대 이게 좀 미지근할수록 더 거품이 많이 생긴대 아 와 확실히 잠을 먹자니까 피로가 성물리 오네 하하 조자 음 그래 맛있어? 응 쫄깃해 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지금 10시 반 정도 됐는데 이때 가니까 물건이 빠지고 삼김도 먹고 싶었는데 나는 한옥차 네이든 이거 물이 좀 무게 있네 물이 좀 무게 있네 너무 맛있겠다 어찌나 그걸 원추 하던지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내일은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자 내일 또 여행을 재밌게 합시다 이거 진짜 맛있다 맞지? 요거 한번 먹어 핑크샷이라는데 나 나 핑크샷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향은 레몬향 어 그래? 그래 레몬에이드 핑크 레몬에이드네 근데 좀 그냥 색깔만 핑크샷 나 나 핑크샷 피곤하다고 자기야 피곤하다고 자기야 피곤하다고 자기 대뇽 못 맞춰준다 이 시간에는 근데 이게 구도라서 네 저는 좋아하거든요 요거 한잔 하면 알딸딸 하면 좋습니다 응 저는 이거 한잔 더 하려고 또 갖고 왔어요 저는 내일부터는 무조건 이거 할래요 그냥 한국 갈 때까지 이것만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벌집피자 맛인데 훨씬 맛있어요 응 그죠? 네 우리 언니는 일어나서 이러고 있다 날씨가 너무 좋다 우와 근데 날씨 대박 진짜 이쁜다 오늘 벚꽃 보러 가기로 했는데 그럼 가면 되지 우와 날씨 짱 좋아 해장하러 가시죠 오늘 해장 메뉴는 뭔가요? 몰라요 계획이 없어요 밥은 일단 먹고 싶다 밥 나도 쌀이 있는 메뉴로 한 번 전부다 네 2일차 오사카 2일차 저희는 네 오늘 사쿠라 공원요? 네 벚꽃이 엄청 많이 피어있는 공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쿠라 공원으로 갑니다 벚꽃들은가? 밥 세요 오사카 2일차 오사카 2일차 오사카 2일차 오사카 2일차 촬영만 파 나는 정갱이 티린 정식을 시켰고 에가미는 가스동 가스동베스 가스동시켰다 가스동베스 정갱이 티린 가정식은 없다 네 된장국부터 네 오사카 아우 여기서 오사카 오사카 저희가 지하철을 잘못 내렸는데 뭐 내려가 보이고 오사카 먹어봐요 요거 맛있겠는데요? 와 성격이 저 이거 정장입니 먹고 싶었거든요 아 важно 아 맛있다 맛있다 쌀이 맛있다 맛있다 연근 연근조리 맛있다 응 연근 연근 연료 미니 떡 밥이 이렇게 좋아 밥이 이렇게 좋아 감기가 불 낚는 것 같아요 감기가 불 낚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날씨가 좀 추워서 공기에 걸렸답니다 먹어봐봐 크레이크 먹자 음 불쾌있더라 우유 같고 맛있어 맛있어 진짜 진해 거의 가위맛이다 맞지 이거랑 크로플이랑 많이 드시더라고 일본도 크로플 유행이구만 완전 우유 맛 진하고 쫀득해 라테 맛있다 우와 너무 예쁘다 완전 벚꽃터널 같은 느낌이네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쁩니다 완전 벚꽃터널 저희는 이제 도톤버리로 왔어요 네 좀 핫한 곳을 네 근데 온갬에 글리코상도 봐야되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리코상 하이 오랜만이다 지금 해가 진다 응 다코타코타코피 그래 네 다코타코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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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자리 인스타에 어 있네 다코타코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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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사워 다이브 짠 다코타코피 너무 가게가 귀엽네 뜨겁다 추루추루 합니까? 일본 타콘은 항상 이렇게 약간 유이시안 요런 국밥 핫도그 맛있겠다 국밥 핫도그 타코바이 너무 뜨거울건데 진짜 귀엽다 저거 타코 타코 킹입니까? 문어가 진짜 좋아 오 이따 맛 말랐거든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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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 복부 시즌이라 그런가 봐 맛있어 짠 짠 맛있다 야기소만 볼르잖아 응 그것도 맛있어 보인다 뭔지 모르겠는데 계란인가?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응 이것도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거기서 요렇게 하나씩 살까? 그래 오 백화점 마감 시간 어? 되게 큐 요구초밥 와 어제 겁나 먹었네 진짜 와 어제 몇 캔을 먹었냐 어제 밖에서도 먹고 들어왔잖아 어 이제 간단히 먹자 저거 우리 3일 동안 두고 먹자 아 3일이 아니라 4박 5일 동안 두고 먹자 한 건데 하루에 다 먹었네 그니까 오늘 얼굴이 이렇게 다 먹었어요 겁나 부어가지고 오늘 저녁 아까 백화점에서 빵이랑 유부초밥도 샀어요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땅 내일은 유니버셜을 일찍 가야 돼요 그 마리오 그거를 미리 티켓을 끊어야 되는데 그 못 끌어서 오픈런을 해야 들어갈 수 있다네 그래서 새벽 6시에 여기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먹고 맥주를 사올라 했지만 사람이 생각이란 게 있으면은 아까 여기 백화점 가서 이 가격인데 40% 주고 샀어요 맞아 마감 세일 생각하더라고요 역시 역시 빵도 30% 그래서 식사 뜹니다 밥은 그냥 유부초밥 밥은 그냥 유부초밥 응 맛있겠어요 와 건더기 진짜 싫어하다 응 오우 토마토 느낌 욕수수 맛있겠다 피망도 있어 그거는 와 유부 겁나 커졌다 시치미가 없어 시치미가 없어 응 먹겠습니다 뜨끈 뜨끈 오 맛있다 토마토 왜 그래? 아니 아니 약간 라면에 케첩은 맛이에요 응 오 내가 좋아하는 그기인데 응 맛있어요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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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맛있다 맛보봐 좀 봐볼까 응 아 이거 안 봐도 되겠나 응 저는 이 일본어 삼각김밥 중에 새우 마요네즈 에비마요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응 샀습니다 다 왔네요 오늘 부도래 부도래 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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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 되게 짭짤하게 간이 굴고 돼있다 간이 돼있다 간이 돼있다 맛있대 이거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저희는 맛있네 으음 으음 뜨끈 으음 뜨끈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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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 끈적할 정도로 양념이 돼있어 음 새우 먹었어 으음 옛날보다 새우 뭐가 옛날보다 별로인 것 같다 으음 으음 이제 안 먹을래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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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종일 굶었나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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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먹고 저는 낮에 반신욕 좀 해야겠어 으음 으음 그렇게 해요 감기 기운 좀 어때요? 딱 괜찮아 됐어 아 이용해 하악 으음 맛있어 으음 아니면 또 갈비스는 밀키스랑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네. 안에는 계란이랑 포케이트도 들어있어요. 어? 저 아저씨가 있다. 소방관 아저씨. 살짝 고추는 게 낫다. 빵은 맛있어? 빵? 지휘기. 응? 보여줘. 핫뚜네 핫뚜. 내 스타일 아니다.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잘 산 것 같다. 1대1.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궁금하다. 백만 성이 버섯 같은 게 엄청 많이 들어있네. 버섯이 아니라 꽁꽁같이 먹는 것 같아. 맞나? 근데 왜 이렇게 큰 거 준대? 반찬, 반찬 냄새 나. 반찬 냄새. 아 나 버섯이인 줄 알고 샀대. 일단 한 대 먹어봐. 일단. 아, 이 처럼. 아우, 이거 아니다. 아우, 아우, 슬프다. 아우, 만지. 이건 아우야. 빵을 해. 기대 보고 샀는데. 내가 이거 사자 했는데. 나도 버섯이인 줄 알고. 저희는 피지컬 백을 보고 있습니다. 맛있겠다.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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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맛있는 빵집을 찾아봐야겠네. 응. 유니버셜도 뭐 맛있는지. 응. 안 보인다. 탈. 저희는 유니버셜 오픈런을 하러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보통이 아니에요. 와. 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7시에 왔는데. 와. 여덟시 오픈이거든요. 오. 미쳤어. 진짜. 저희가 확약권을 안 사가지고. 어. 오픈을 했는데. 여러분들 꼭 확약권. 익스프레스 꼭 사세요. 네. 일단 저희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이 몰골이라서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높아지는게. 근데 요즘은 바뀐лу의 sin. 여덟이 맞지? 여덟이의 똥이. 여덟이의 전원에 많이. 이따가 방금 싱싱했다는 팀. 여덟이의 정도. 엔진. 급히 입었을 때 짐의 전원에 많이. 엔진. 엔진. 약간 포도대체. 몰골 수 없는. 일어나. 왠. 어 저거 저 안경 안경 요거 쓰고 타는 거예요 저번에 왔을 때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맞아 스파이더맨 그래서 오픈하자마자 바로 여기로 왔어요 미니언즈 미니언즈 바나나냄새 나는 것 같아요 어 바나나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제 박자야 여기에서 일까랑 미니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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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나 샀다 그래도 왔다 3개만 타도 성공한 거랬다 우리 슈퍼마리오도 예약돼있고 하나하나 2개만 더 타면 스누피도 시간 좀 많이 줄었더라 응 여기 들어와요 빵도 맛있어 빵도 저번에는 우리 어 위에 도리터스네 저번에는 우리 그거 먹었는데 습 요제스프랑 칠면도 칠면도 아직도 인기 많을걸 음 오두 그 천원은 별로 비싼 건 아닌 것 같다 아 200엔 응 그 피자가 더 맛있어 마리오 카페 가려면 입장권 받아야된다네 굿 아 간다 웃기다 아 다 젖었어요 둘째잔 한 잔는데 다 젖었어 그러니까 아 지금 팬티도 젖었다 축축하다 그래서 재밌네요 저희 커피나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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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머리 삼발이네 마음에 드세요? 하나 하세요 어 그 귀엽다 이거 뒤에다 아니야 그 코다 남았네 이거 있었으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치킨 샌드위치 아예 크로와산 샌드위치 요거 세트 저는 메론소다 알가미는 제로 요건 커피 커피 젤로도 맛있는데 간다절만의 일로 온 것 같냐 일로 온 것 같냐 지금 밖에서 커뮤니티 하고 있는데 네 대단한데 다른 사이 오늘의 날씨를 오는 시가 셔리카 로봇 택시 오는 시가 오는 시가 오는 시가 오는 시가 거의 항상 식당이네 롤가 파멸해 주셨어 영당이네 와류다 롤가 다가오는거 같다 롤가 다가오는거 같다 레스토리 롤가 다가오는거 같다 귀엽다 맞죠? 저희는 드디어 마리오에 왔습니다 닌텐도 월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지금은 오후 4시입니다 파이팅! 나중에 잔들 힘이 있어야 될건데 드디어 왔다 고고고 고고고 와마 와 미친거 너무 이쁘다 와 짱이뻐 좀 이렇지 와 너무 이쁘다 얘 움직인다 와 와 스테이 있잖아 와 진짜 게임 속에 있는 것 같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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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nie 이쁘다 착 너무 늦어져 힘이 세êm 유니버셜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집에서 나온 지 10시간째인데 그래도 오늘 꼽았어요 익스프레스도 저희 안 끊고 왔는데 선방했습니다 마리오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갈겠습니다 갑니다 드디어 택배는 동네에 한 잔 하고 한 잔 해야 또 킬로가 풀리지 마침 통장 마침 통장 집에서 멈추고 마침 택배 마침 택배 마침 택배 제발 한국국토정보공사